못 가겠는데 길이 있어 이게 또 꽤 길더라구 이건 내려올때 페달 조심해요 여기로 올라오면 되겠더라구요 여기로 올라오면 돼 여기 이리로 가면 우리 옛날에 타던 백년봉지 싱글 있잖아요 가다가 왼쪽으로 그걸로 가더라고 아직 안가봤어 길이 있더라고 오늘 한번 가볼래요 아 。 。 。 。 。 。 。 。 。 직진 통과 상대방 뭐야 이곳 조건해 조심해 넉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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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쪽으로 가면 우리 원래 내려가는 게 있잖아요. 그 길로 가네.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형이 갑자기 빠졌잖아 나는 못보고 들어갔어 나 도밀빵은 몇밤 맞으면 모른다 여긴 알죠? 백년봉 옛날 마을 여기 마을 있는데도 내가 가면 여기로 다시 올라가보자 여기로 올라가면 바로 정상이니까 여기도 길어있고 여기도 길어있네 왼쪽 길을까요? 오른쪽 길을 할까요 형님? 예 이젠 족같은 스넷길은 왼쪽에 묶어져있는데 도와봐요